한 번 사는 인간을 악살한다 바람은 침묵에 잠긴다 침묵을 넘기듯이 생명을 지워버린다 바람의 반향이 바꾼다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스쳐지나며 갑자기 나를 흔든다 누군가의 눈빛으로 정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멀어져가며 영원히 나를 흔든다 입대하기 전까지 열심히 활동하다가 입대를 하고 나서 원래 마음가짐은 그래 군 생활 열심히 하고 당시 내가 했던 일은 잠깐 내려놓자 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소를 경험하게 됐는데 훈련소 딱 7주 차 7주를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공연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무대를 너무 하고 싶다는 그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 때도 정말 공연을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래 한 곡 불렀습니다 일단 발성적인 면에서는 지금도 많이 공부 중이고 또 작곡가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발전 단계라고 생각 중이긴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나이나 가수 활동이나 군인으로서나 다 모든 게 선배님이시므로 진기형님이 정말 옆에서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의지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편히 연습할 수 있었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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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